삼성전자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삼성기기로만 가능했던 동영상 서비스를 애플과 같은 경쟁업체 기기로 확대 적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강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말 TV플러스 웹버전을 은밀히 출시했습니다. TV플러스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가 내놓은 무료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 TV와 스마트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사인 애플과 LG전자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IT 전문 외신들은 삼성이 조용히 OTT 시장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고라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와 연결해서 콘텐츠와 서비스 수익을 새롭게 창출하는... 이달 초 삼성은 구글 출신 이원진 VD 서비스 사업팀장을 사장에 선임했습니다. 비정기 시즌 이례적인 인사로 이원진 사장은 TV플러스 주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규 서비스가 기기 연결 확보성 차원이었다며 OTT 사업 관련성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공개를 통해서 얻는 효익보다는 이뤄야 되는 효익이 크기 때문에 말을 아낄 수밖에 없겠죠. 위기가 생겨서 OTT 등 다른 사업으로 진출한다는 매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거에... 지난달 삼성전자는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가전 렌털 서비스 시장에도 정식 진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전 사업이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닌 제품과 콘텐츠, 네트워크를 연결해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